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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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외식 소비액도 각 지방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편물 택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온라인 쇼핑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상품이 오면 그 상품을 가지고서 바깥으로 나가서 패션이나 이런 야외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편물 택배도 전년 대비 26%를 상승한 걸 보면 중국도 말 그대로 소비정가 이걸 일컬어서 중국도 뭐하냐. 코로나 구면도 끝나가는데 돈은 좀 생겼고 보복 소비에 소비자들의 활동이 더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복 소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3, 4월에 백화점의 소비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만큼 잘 나가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방역 규칙을 준수하게 되면 바깥 활동을 좀 더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온라인 거래도 전년 대비 25% 급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보복 심리 심리도 물론 작동했겠지만 그 외에도 해외여행은 안 되지만 국내 여행, 국내 여행을 위한 교통 서비스 그리고 패션입니다. 이제 외출을 생각하다 보니까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옷 좀 잘 차려입고 바깥에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때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의 코로나가 심각한 곳으로부터의 해외 직구 생각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백신 접종률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가 전년 대비 무려 40%가 넘게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감염에 대한 걱정,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좀 떨쳐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소비가 많아지려면 코로나 백신 효과도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좀 두둑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이미 4차례나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개인들의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두둑하다 보니까 유동성 증가에 따른 보복 소비. 보복 소비라는 게 나쁜 의미 같지만 사실상 소비가 그만큼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과 조금 한계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소비 확대,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것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우려사항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도 진행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집을 짓기 위해서 또 목재 재료가 있는데 그게 부족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각종 인재는 재료와 생산비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니지 앨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야기했듯이 테이프링을 하겠다. 이제는 좀 돈을,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것을 대비해서 금리 이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주카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경기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점, 이 줄다리기 속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소비 관련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부각되고 있는지 종목의 브리핑 듣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도포기 시간입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가 확실하게 회복세에 접어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소비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테마죠. 백화점, 백화점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1분기 매출과 영업이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본업인 백화점 부문에서 성과가 좋았는데요. 다만 마진율이 낮은 명품이나 리빙의 판매가 좋았던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마진이 높은 패션과 스포츠 매출의 회복세가 도드라지면서 제품 믹스가 지난해보다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면세점 부분에서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따리상 구매 수요가 견주한 가운데 수입 화장품 재고 확보가 원활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면세점은 내년에는 흑차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목표 주가를 11만 원 부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인데요. 올 1분기 매출액은 1조 원대, 영업이익은 2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내 시장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인데요. 아무래도 고수익 특수점포, 병원이나 대학가 등에서 1, 2월 매출이 부진했던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객수가 회복되면서 일반에서는 4.4%, 특수 입지에서는 22.1%로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개선은 2분기에 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내수 경기 회복과 함께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라서 영업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선제적인 점포망 확충 노력이 결부되면서 외형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 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퍼시빅인데요. 아무래퍼시빅은 주력인 화장품 외에도 향수나 이너뷰티 라인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아무래퍼시빅의 대표적인 이너뷰티 솔루션인 바이탈뷰티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더불어서 지난 4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성장을 했고요. 이 중에서 주력 제품인 슈퍼콜라계는 141% 성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면역기능 개선 주요 상품군으로 꼽히는 홍삼과 유산균도 배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통합 향수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이 분야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퍼시픽 연일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소비주 확인하셨습니다. 보복 소비의 조짐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구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 들으시고 믿을 수 없다고 반응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세요. 그러세요? 그만큼 실물 경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또 이런 소비가 폭발하는 분야는 또 엄청나게 극증하는 그런 수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역시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보복 소비 폭발로 인해서 주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누렸는데 이제는 좀 누릴 수 있는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는 좀 당금질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주가는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백신 접종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제 외식 또 교통 외식 서비스, 교통 서비스 그리고 여행 종목 등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이 부분이 이제는 워밍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됩니다. 패션, 또 화장품, 그 외에 이제 백화점, 편의점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또 운전도 해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여행이 됐든 간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돈도 좀 생겼고 자동차를 좀 사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도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없어서 슈퍼카도 못 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과는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새 집 구매 비율이 또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정책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 경기도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이제 자가 경위나 이런 조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여행을 오고 갈 수 있는 조치들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복 소비보다 해외 쪽의 보복 소비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개인 소비 증가에 따른 그 모멘텀을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 소비 관련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이 상당히 또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또 보복 소비와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실외로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유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도 상당히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비대면 산업 분야보다는 서서히 방역 규칙을 시키면서 대면적 분야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놀이시설 등 이런 문화 관련 지출도 확대되는데 우리도 어린이날 대공원이나 놀이시설은 참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제 조금씩 서서히 풀리고 있다. 어제 차도 정말 많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왜냐하면 이제는 교체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제품도 좀 사고 싶습니다. 가전도 사고 싶습니다. 휴대폰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교체 수요도 있다는 것이 돈이 있을 때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보복 소비와 관련돼서 활성화되는 종목, 산업 분야는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억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수치들을 확인해봤는데요. 소비 규모도 커지고 있고 전 계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역효과는 바로 또 물가 상승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